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탠입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주제인 정보라는 단어의 언과 다양한 용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단어의 언과 의미를 배우면 어휘력을 확장하고 영어로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라는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접두사학인-는 not을 의미하고 포문, shape 또는 figure를 의미하는 라틴어 포머에서 유래합니다. 그것들을 합치면 information을 얻습니다. 문자 그대로 형태가 아님 또는 형성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단어는 지식을 알리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도록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뉴스 보도, 학술 연구 또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지식이나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제 우리는 손끝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소스에 대해 분별력을 갖고 분석에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그 뿌리와 다양한 의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함으로써 어원은 어휘를 확장하고 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든 전문가이든 단순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이든 어원을 통해 단어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단어의 기원에 대한 매혹적인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학습에 대한 더 많은 팁과 통찰력을 위해 구독하십시오. 다음에 만나요.